아, 너 뒤로드 축하한다, 야. 아, 로드 때 너 고생 얼마나 있냐, 진짜. 내가 다 안다, 다. 오늘 별거 아닌데 너 뒤로드 잘 보내라고 준비해봤다. 야,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뭐 이런 거를 넌 준비를 하고 그러냐. 원활음직정. 고맙다. 안녕하세요, 마스터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이 성장하기 위해 더 열심히 운동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매일, 매주, 매달 훈련을 성장에만 몰두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사실 지치기만 하면 오히려 다행인 게 심각한 슬럼프라던가 부상 혹은 여러가지 통제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노출이 되면 정말로 마음이 힘들어지고 속상하죠. 근데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다치는 게 사실은 어쩌면 예정된 일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흔히 근력운동은 2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뭐 이렇게 휴식하면 된다 이렇게 조언을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이게 얼마나 단기적인 운동 지침이었는지 오늘 제대로 한 번 짚고 넘어갈 거고요. 왜 운동을 열심히만 하면 여기저기 내 몸이 고장나게 되는 건지 왜 운동을 열심히 한 내가 아니라 운동을 아무것도 안 한 내 친구가 오히려 건강해 보이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마리를 풀게 될 거고요. 여러분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뒤로드라는 훈련 개념을 새롭게 배우고 휴식은 무엇이고 운동 주기는 어떻게 결정되는 건지 조금 더 전문가적인 견해를 가지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아무리 제가 조금 꼬드겨도 휴식에 대한 관심은 사실은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트로부터 제가 세게 한 번 가자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은 24주 동안 쉬지 않고 훈련을 했어요. 연속으로 훈련을 했는데 내 친구는 6주 했다가 휴가 갔다 오고 6주 했다가 3주 휴가 갔다 오고 6주 했다가 뭔가 24주 동안 훈련 성과를 측정을 했는데 휴가 갔다 온 내 친구랑 나랑 훈련 성과가 똑같다. 이러면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쵸? 가시죠. 최고 수준의 운동 선수들은 훈련에서 내 몸을 잘 사용하는 것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훈련에서 내 몸을 어떻게 보호하고 잘 쉬어야 되는지도 고민을 함께 합니다. 당연히 휴식을 잘 이해하는 것 또한 성장에 훌륭한 전략이지만 이것에 대한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것은 초보자분들에게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다치기 전엔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이 기술로서 필요한데요. 피론적으로 초보자분들이 휴식이 없으면 다치는 이유들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훈련은 우리가 스트레스, 의도된 스트레스를 우리한테 부여를 하면요. 예측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예측된 변화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 기술입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얼마나 어떻게 변하는지 얼마나 내 스트레스를 줘야 되는지 이걸 잘 판단하고 잘 계획하고 실행하는 게 훈련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써니도 찹쌀이도 그리고 저도 심지어 여기에 있는 선인장들도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일관된 패턴 예측 가능한 패턴을 가진다는 연구가 발표가 됩니다. 예측이 된대요. 대박이죠. 이걸 어려운 말로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고 하고 한스셀리에 박사님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활용한 고전적인 훈련 모델이 이렇게 생긴 건데요. 살펴보면 스트레스가 발생되면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능력이 일시적으로 활약했다가 스트레스를 제공을 멈추면 원래의 위치보다 조금 더 초과된 회복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작은 사이클입니다. 여기 이 부분을 초과회복이라고 하고요. 스트렝스에서는 힘이 좋아지는 걸 이야기할 거고 유연성 훈련에서는 유연성 훈련을 하면 유연성이 좋아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기 초과회복이 일어난 시점에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는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력운동을 처음에 배우면 48시간 쉬고 하세요. 72시간 쉬고 하세요. 왜냐하면 근육이 회복되는데 48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제로 쓰인 이 초과회복 이론은요.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론은 맞는데요. 근육의 초과회복. 그러니까 한 가지 요소만 가지고 이렇게 효과를 분석하는 행위는 사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복잡한 기계인지를 약간 무시하는 겁니다. 이 초바회복 이론만 가지고 훈련을 하면 이론상 이전보다 퍼포먼스가 더 나은 상태라면 사실은 언제든지 훈련을 계속하면 되고 사실은 제일 높은 지점에서 항상 훈련을 하면 제일 많은 이득을 본다고 예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 인대와 건은 이것보다 훨씬 더 긴 회복 주기를 가집니다. 근육보다 훨씬 길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대와 건이 좋아지는 이 긴 주기 그래프를 예쁘게 그려서 이 둘을 겹치게 되면요. 우리는 근육을 기준으로 해서 이 운동 주기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을 주기로 해서 이 운동을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근육은 이 회복에 성공을 하는 성장 그래프로 가게 되는데 인대는 적응 실패 그래프를 계속 그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갭은 무한히 계속 커지게 될 거고 운동 주기를 그냥 하나의 요소에만 포커스를 딱 찍고 이 무한히 달려나가는 게 생각보다 정해진 결말로 달려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육의 회복 주기가 이제 48에서 72시간이라는 거지 우리 몸 전체는 생각보다 더 많은 주기들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고요. 단기적인 이벤트성으로 운동하고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큰 영향이 없겠지만 저는 이벤트성 운동이 아니라 평생 운동을 움직이는 삶으로 즐기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저한테 성장을 위해서 장기적인 상태를 약간 포기하래 이런 거는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소하느냐 자 보세요. 이게 현재 더 최신 버전입니다. 방금 공부한 전통적인 이론은 하나의 요인에서 이제 그래프를 그린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1요소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 단점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바로 이 요소 이론입니다. 먼저 두 개의 요소가 뭔지만 잘 이해하면 이 그래프 따위는 이해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아요. 부술 수 있어요. 보세요. 첫 번째 요소는요. 운동을 하면 퍼포먼스를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효과를 묶어서 피로라고 묶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푸시업 100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푸시업 1개를 하면 맨 처음에 1개를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겠죠. 퍼포먼스가 떨어졌어요. 이게 에너지 고갈에 의해서 힘든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에너지 고갈 막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걸 그냥 피로라고 얘기할게요. 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인대랑 건 이것도 내가 피로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00개를 하고 났더니 원래는 내가 훨씬 더 할 수 있는데 손목이 조금 걱정이 돼서 내 원래 퍼포먼스보다 좀 떨어졌어. 이러면 내 퍼포먼스 곡선이 하락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부정적인 요인들 일시적으로 내 퍼포먼스를 떨어뜨리는 이 요인을 피로라고 그냥 묶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대로 퍼포먼스를 바로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들도 많아요. 긍정적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트렝스 훈련 후에 중추신경계 적응은 상당 부분 운동을 한 당일에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왜 바로 당일에 더 좋은 기록을 다시 내지 못하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부정적인 피로도 같이 쌓이거든요. 내가 중추신경계 적응이 일어나서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할 수 있는데도 내 손목은 아직 피로하고 내 근육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내 향상된 퍼포먼스를 느끼려면 근육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중추신경계의 회복이 느껴질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운동을 했어도 여기서 나타난 긍정적인 요인은 되게 많고 부정적인 요인을 많은데 이거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쳐서 내 지금 퍼포먼스 곡선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플러스 곡선을 그리고 마이너스 곡선을 그려서 이거에 대한 퍼포먼스 곡선을 그리면 바로 맨 처음에 공부했던 일반 적응 증후군이 나오게 됩니다. 어? 그러면 이게 뭐야? 똑같잖아.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보세요. 아까 이야기했던 이 1요소 이론에서는요. 우리가 훈련을 했던 시점보다 퍼포먼스가 조금이라도 향상이 된다면 사실은 언제든지 훈련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 2요소 이론에서는 이 초과회복 구간을 자세히 확대해서 보시면 피로가 남아있는 초과회복 구간이 있고요. 피로가 모두 해소된 초과회복 구간이 있습니다. 그럼 감이 좀 오시죠? 이제 무조건적인 성장이 아니라 피로, 부정적인 효과들을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인지도 내 훈련 주기 계획안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성장할까에 미쳐 있잖아요. 이거는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미쳐있거든요. 근데 더 빠르게 성장하려면 무조건 성장만 포인트를 찍는 게 아니고요. 이 부정적인 영향도 어떻게 컨트롤하게 될 건지 이거를 계획 주기 안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 배워나가야 될 게 뭐냐? 바로 디로드 라는 훈련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쉽고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여러분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디로드 휴식 훈련이라는 개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을 해도 되지만 이 피로는 계속 누적돼 그렇기 때문에 1, 2주 정도 의도된 휴식을 취합니다. 이렇게 하면 쌓여있던 부정적 피로를 털어버리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1요소 이론에서는 전혀 할 이유가 없는 행동이에요. 48시간 지났고 근육 성적 올라왔는데 왜 휴식을 더해서 성장 곡선을 떨어뜨리냐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훈련을 줄이는 줄을 이야기해요. 의도적으로. 뭐 1주가 될 수도 있고 2주가 될 수도 있겠죠. 이때 다치고 나서 몇 주를 쉬는 거 이건 디로드 라고 부르지 않아요. 다치기 전에 예정된 훈련 양을 감소시키는 거 이거를 디로딩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식의 디로드 주간을 소개해 드리면요. 첫 번째는 완전 휴식을 하는 주간. 두 번째는 훈련은 하되 훈련 양과 강도를 줄이는 디로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훈련을 하는데 오히려 강도를 늘리는 디로드입니다. 첫 번째 완전 휴식은 말 그대로 완전 휴식인데 이게 잘 작동하는 건지 믿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처음 잠깐 연구를 띄워드리면 6주마다 3주를 휴가 갔던 그룹과 24주 연속으로 했던 그룹이 같은 성장을 했대요. 근데 뭐 이거에 대한 특별한 노하우는 설명드릴 게 없네요. 이제 볼륨과 강도를 모두 줄이는 디로드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훈련에서 반복 횟수와 세트를 50% 가량 줄이구요. 강도는 말이 안 줄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무게 있죠. 무게는 10에서 20% 정도만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때 강도를 많이 떨어뜨리지 않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이 긍정적인 효과를 봤었던 이 곡선도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떨어지면 사실은 좀 손실이 크잖아요. 그래서 피로는 회복되라고 대사적 스트레스에 가까운 이 볼륨은 떨어뜨리는 거구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강도를 오히려 올리는 디로드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반복 횟수는 50% 가량 낮추구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무게나 강도는 조금 더 높여서 연습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난도가 진짜 높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훈련 강도를 높였는데 회복은 100% 돼야 된대요. 근데 딱 들어도 그게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이거는 굉장히 사소하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또 예측 불가능한 이유 각양각사적인 이유로 디로드를 실패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디로드 주기를 보내야 돼서 피로가 회복됐어야 되는데 다음 로드를 들어가는데 피로를 더 쌓아서 들어가는 케이스도 생겨요. 그러면 한 시즌 말아먹는...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얼마나 자주 디로드를 해야 할까요? 여기는 마지막 이제 논란 포인트인데요. 주기적으로 디로드를 하는 게 있고 비주기적으로 디로드를 하는 모델이 있어요. 비주기 모델은 계획되지 않았다가 오늘 나 디로드를 해야겠다 해서 디로드를 하는 거예요. 뭔가 계산해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비주기적인 모델을 따라가는 건데요. 반대로 저는 주기적으로 4주를 뭐 했으면 3주를 뭘 하고 실제로 저는 7주를 로드를 하고 5주를 디로드를 합니다. 이때 이 비주기적 모델은 자신에게 최적화된 디로드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 외의 상황에서 이 퀄리티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조던 씨엇이라는 분이 계시고 이분은 이제 IPA 주니어 3개 기록을 보유하고 계시고 3개나 보유하고 있고 디로드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 다 쇼라고 생각해 라는 글을 올려요. 그러면 지금 영상 보고 있는 여러분들 대혼란이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딱 3가지 케이스는 주기적 디로드를 추천한다고 꼽았는데 첫 번째 케이스가 일반인에서 하이 퍼포먼스를 하는 분들이 아니라 이 다치면 안 되는 프로 선수들은 주기 모델을 따라가라고 조언을 해주고 두 번째 반복적으로 다치는 경험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혼자서 조절이 안 되는 게 예상이 되니까 주기 모델을 따라가라고 하고 세 번째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 물론 주기화가 더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본인이 통제가 가능하다면 이제 비주기를 추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너의 커리어가 달려있는 선수라면 주기화 모델을 따라가는 게 좋을 걸? 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약간은 츤데레 같죠? 이제 저는 주기 모델을 추천을 드리고 보편적으로 이제 3주 로드를 하시고 1주 뒤로드를 하는 게 처음 초보자가 입문하기에 적당한 훈련 강도로 보여집니다 한 사이클이 끝나고 나서 다음 사이클로 갈 때 문제없이 잘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지 추적 관리를 하셔서 부정적인 사인이 없다면 뒤로드를 조금 더 늘릴 수도 있고 뭐 로드를 늘릴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좀 답답해지기 시작해서 3주 1주 말고도 주기화 모델 많은데 다른 거는 어떨까? 이렇게 좀 뭔가 궁금증도 생기고 뭔가 변화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공부하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뭐 주에 몇 번 하세요 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이게 정말 작은 결정들을 켜켜이 쌓아가지고 만든 예술품 같은 거예요 직접 이거를 모방해보면서 아 이 주기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아 어떤 의미 때문에 이런 걸 결정하라고 했구나 이거를 어... 안에 들어가서 이제 배우셔야 이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캐치가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48시간 쉬세요 72시간 쉬세요 이렇게 고전적으로 많이 사용되다 이 초과 회복 그래프는 잘못됐다기보단 사실은 한 가지 요인만 가지고 분석하기에는 우리 인간의 몸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떠올려 보면 이 그래프의 결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정교하게 조작하기 위해서 이 요소 이론을 배웠습니다 이 요소 이론을 잘 이해하셨다면 좋은 훈련을 평가할 때 긍정적인 요소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도 어떻게 줄여나갈 건지를 고민하는 게 당연히 훈련 평가 기준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디로드의 방법 세 가지를 추천해 드렸어요 첫 번째는 완전 휴식 두 번째는 강도 볼륨 둘 다 떨어뜨리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도를 올리고 볼륨을 떨어뜨리는 건데요 세 번째는 위험하지만 다른 분들이 많이 하고 있을 거라서 놀라지 말라고 소개해 드렸고 여러분들이 초보자 시기에 1, 2번을 통해서 주기화에 성공한다면 3번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비주기보다 주기적 디로드를 추천드렸습니다 추천드릴 수 있는 좋은 시작 포인트는 3주 로드를 하시고 1주 디로드를 추천해 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조작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많이 답답하시면 사실은 그때부터는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될 때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 자 오늘 내용 어떠셨어요? 사실 아직 생기지도 않은 문제를 미리 걱정해서 이제 성장을 잠시 멈춘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휴식한다는데 용기가 필요하다 이 말에 동의하세요 성장에 대한 불안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성장을 덜 하자고 제가 휴식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위해서 휴식이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악물고 버텼는데 버티다가 그냥 뻗어버리면 사실은 이 버틴 시간이 너무 아까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뻗게끔 적절하게 휴식하셔야 나도 돌보고 내 주변 사람도 돌보고 이 성장에 미쳐있는 이 시대에 성장을 더 하려면 휴식의 중요성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휴식을 못해서 다치시는 분한테 이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성장의 지름길을 터드릴 마스터 최 최하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